드디어 나훈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급하게 뒤따라간 취재팀 예고 없는 사람의 등장에 바로 뒷조차가 봤지만 이미 거리가 벌어진 상황 근처를 둘러봐도 나훈아 작업실에서 나온 차량은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벌써 한참 갔나 봐 승용차를 타고 나간 사람은 정말 나훈아인 것일까 다시 돌아온 작업실엔 다른 차량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흐르고 작업실을 지켜보고 있는 취재팀 그런데 이때 다시 작업실로 돌아온 승용차 그리고 그곳에서 내리는 두 명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훈아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여기 잠시만 왕강이 취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던 취재팀은 계속해서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나훈아 작업실에서 나온 지인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나훈아와 함께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곳에는 정말 나훈아가 집고 중인 것일까 다훈아였습니다 마찔 이겨요 전화가 돌리시는 고객님 나와시아 계신가요? 아 나와시아 안 계세요? 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거죠?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잠시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가님 되거든요